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. 한마디로 복합경제 위기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 경제를 그나마 여기서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재정인 것 하나뿐입니다.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취약계층 아닙니까. 정치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. 어제 제가 마지막 진대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출국 국민들이 합의안을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오늘도 또 일괄 파결이 안 돼서 참 걱정입니다. 그리고 차원하기도 하고.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. 소비 안되고 소비가 줄이고 시출이 줄고 투자가 줄고 성장인분도 얻고. 한마디로 복합경제 위기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 경제를 그나마 여기서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정부나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게 재정인 것 하나뿐입니다. 이 재정을 당연히 12월 2일까지 해야 될 거로 여태까지 질질 끌어와서 오늘이 벌써 16일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. 이게 우리 경제 위기를 내년 유료 위기부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. 이 집행이 언제 되겠습니까. 지금 보면 내년 9정전의 집행이 어려워요. 이렇게 되면.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. 취약계층 아닙니까.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이 주방정부의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. 전부 지방정부 예산하고 매칭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법 142종과 보니까. 방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을 마무리해야 되고. 예산 심의를 끝내야 되고. 기초단체는 22일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게 돼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고정전까지 이 복지 예산이 지출되어서 세모년 사건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취약계층을 지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. 정치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.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. 이게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. 내가 내놓은 주기 제안에 연연하지 않아요.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내놓은 제안에 불과하고 합의를 해주셔야 해주는데 내가 경점들 쭉 이렇게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 두 분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좀 발표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그러고 주말에 이 모든 증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은 통과시켜야지 이미 지방정부 방역기초 다 우리 때문에 법정 시간을 못 지키고 있어요. 그러면 피해보는 건 국민이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아닙니까.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분이 정부하고도 이 긴박한 상황을 정부도 잘 알 테니까 좀 응원하셔서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해 주시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다 맞춰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한번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